야 친구야 울게 이리와봐 올라 아빠 손했다 울참 자 우리 산책가자 추석이니까 산책가자 고나야 너도 같이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그냥 가자 얼른 가자 알았어 가자 가자 아이고 가자 엄청 빠르네 여기 우리 고니는 태어나서 농장이랑 샵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야외활동 한거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나 지금 산책하는 겸 해서 한번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풀벌레도 잡아먹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해서 지금 산책 나갑니다 고나신났네 고니가 진짜 2년만에 2년만에 처음으로 진짜 생애 처음으로 놀이터에 왔습니다 자 흙목욕을 시켜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것저것 쪼아먹기도 하고 아 되게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이제 우리 고나 산책올때 같이 나와야겠어요 야 절로 이동하자 절로 가자 자 여기 넓고 좋네 여기가 좋을 것 같다 꾹꾹꾹꾹 꾹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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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아빠 봐봐 네 아이 더워서 그래 동생 동생 목욕하는거 좀 기다려주자 어? 아하하하 아이구 기뻐라 좋아하네요 고나는 지금 뛰어놀고 싶은데 하하 어쩔수도 있어요 등 만져주면 앉아요 손은 쪄요 앞에 있으면 어? 어? 괜찮다 이런은 뭐에요? 아 오글개에요 오글개 말고 네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아 네 제가 키우고 있어요 어디갈까 어디갈까 헤헤헤 헤헤헤 여기가 좋겠는데 여기서 놀아 여기서 놀아봐 또 얼음이네 얼음 아무도 몰라서 얼음이에요 얼음 고나야 고나야 여기 동생 동생 보살펴줘 너만 놀지말고 어? 고나야 여기 동생이랑 놀아줘 고나 이리와봐 나 이리와봐 동생 동생 얘도 그래도 나름 막 이것저것 쪄어먹고 좋은가보다 아 아 메뚜기 몰아줄게 하하 야 메뚜기 가라 아 메뚜기 왔네 야 물 먹어 잘생겨가지고 아이고 야 풀을 먹냐 먹을거면 곤충을 잡아먹어야지 그래 풀이나 먹어라 이거 먹어 아빠가 떼줄게 이거 먹어 또 주는 것도 잘 먹어요 또 먹을거면 제대로 먹고 이거 아까는 걷지도 못하더니 발전 많이 했어 이제 많이 데려 나와야지 맛있는거 많이 먹어이 맛있냐 그게 너보다 약한 존재는 풀떼기 밖에 없지 어 개미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절로 가자 개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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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마셔 무서워 저것도 잡아먹고 싶지 와 보들치랑 다른거 엄청 많네 고나야 고나야 아빠 봐봐 고나야 까까 먹을까 고나야 까까 흐흰 흠 헤헤 겁났다 만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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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거부한다 고나야 오글게 찾으러 가자 아니 개미골 찾으러 가자 고나야 고나야 개미골 찾아주세요 네 거의 못 알아듣죠 네 밥 줄 때만 와요 시원해 시원해 왜 굳어있어 좀 즐겨봐 응? 자연을 아직 모르는구나 얼 고나 고나야 너도 다리 담가봐 하하 하하 물 튄다 야 좀만 먹어 여기 가봐 썸네일 찍게 야 가만히 있어 도노나야 가만히 있어 도노나야 고나야 아빠봐봐 고나야 아빠봐봐 고나야 아빠봐봐 채식주의지 아냐 채식주의지 아냐 진짜? 곤충은 하나 다 먹고 다 채식만 파네 응? 응?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어 하하 열무야 누워 고나야 에잇? 열무샤? 에잇? 아 그게 아니라 오줌이 안나와서 나 지금 찍고 있는데 도망할라 두 방울? 고나야 너 쉬 안나오는데 자꾸 왜 쉬싸? 짜내는거지 아 여기 나왔네 여기 한방울 두방울 한방울 그 옆에 두방울 거기 두방울 오오 영역풋이 장난 아닌데? 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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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둘이 귀여워 둘이 되게 착하네 아이 너?' 성격이 좋네 아냐 얍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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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